오르쉬 애원 선발! 네 오르쉬 애원 선발입니다 아 오르샤 본다 오르샤는 갈수라 갈수록 8강부터 출전시간이 늘어나네 유료되려 그랬는데 야 프로 자체 골을 뻔했어! 야 역대 기록에 나오면 자체 골 될 뻔했다 개 역대급 자체 골 나올 뻔했다 삑살이 나가지고 와 이거 손아 야 이거 뭐 와 야 자체 골을 뻔했어 와아아아아와~~~ 그 말에 디얼! 와 여상한 게 도 кус군의 걸eti 와 진짜 맛있는 골이다 와 고ge 이렇게 해돌아가 와 미쳤다!!! 수박골! 1대1 지금 다리가 머리로 골을 넣었죠? 재미있겠다 이거 많이 나오겠는데 너무 잘한다 진짜 드리블 좋아요 마무리까지 골킥이네요 니네 라우즈 아닌 걸 감사해라 너네 지금 너네 6명 다 견고야 너네 6명 다 견고야 주심이 엄청 잘맞네 양심 개없네 진짜 미쳤다 엔네시리랑 지혜씨 잘 잘랐어 저 점프력이 되게 좋네요 오븐샤 아니야? 오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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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멋있었다 오르샤! 기가 막히다 이거는 제트니 쩔었다 오르샤 꼴로길 바랬는데 진짜 그렇다 너무 뿌듯하다 3-4위전 함께 보고 있고요 크루아티아랑 모르코의 경기 많은 골이 들어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공격 대 공격 붙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골이 예상대로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10분 만에 한 골 한 골 주고받았고 막판에 캐리그의 자랑 오르샤가 기가 막히니 가마차게 성공하면서 2-1로 크루아티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면 골 날 만큼 났다 2-1이니까 더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재밌죠 후반전에서 날 거 같은데 사실 저는 약간 걱정했던 건 모르코도 어느 정도 수비 쪽에 무게감이 있는 팀이고 크루아티아도 수비 쪽에 무게감이 있는 팀이라 이게 만약에 진짜 서로 그냥 우리 뭐 경기 재미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일단 내려서서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 이거 경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루아티아는 준비한 세트피스의 유력을 보여줬고 이거는 사실 모르코 입장도 모르코는 물론 이제 마엘의 실수가 좀 크긴 했죠 앞에서 띄워준 거를 다리가 받아내면서 동쪽 골이 나왔으니까 근데 크루아티아의 골이 저는 조금 더 예술적인 측면에서나 준비성에서나 진짜 더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골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경기는 이제 크루아티아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이 풀었는데 모르코가 중앙을 밀집해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어 그런 모르코를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측면을 공략하려고 그래요 근데 크루아티아는 후방에 백3가 서 있었죠 그 위쪽에 미드필더가 코바치치랑 모드리치가 있죠 번갈아 가면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가 되고 롱패스를 뿌려주면 모르코의 중앙으로 좁혀있는 수비에 측면에 벌어져있는 틈을 노릴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크루아티아가 그쪽으로 공격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크라바리치의 돌파 뭐 측면에 오르시치의 돌파 아니면 뭐 중간중간 마이에르도 공격가담하고 아니면 뭐 거의 대부분이 모드리치 코바치치의 드리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유려하게 나오면서 경기는 크루아티아가 공격적으로 많이 지배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 후반부로 갈수록 좀 달라지긴 했는데 초반의 특징은 모르코가 전방 압박을 벌써 싸게 안 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드리치가 되게 많이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후방에서 크루아티아가 볼 전개하면서 빌드업하고 흐름 살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크루아티아는 자연스럽게 소유권도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 주도권도 잡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선제골도 나왔다고 봐서 이 오르시치 골은 온전히 오르시치가 너무 잘 찬 그런 느낌이라서 뭐 크게 저희가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두 팀 모두가 어쨌든 공중볼에 의해서 득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반전에는 제일 예상의 특색 아닐까요? 아무래도 크루아티아야 그래 높이 크루아티아 오케이 근데 모르코는 수비 미스 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위치 선정의 사람들이 좋았으니까 네 일단 전반 스코어 2대1은 슈팅 숫자라던가 볼을 점유하고 좀 경기를 주도하려고 했던 크루아티아가 2대1로 앞선채 맞힌거는 저는 합당한 스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크루아티아가 못 앞서고 있었으면 억울했을거에요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기 초반에 분후 대응 미스도 한 번 했었고 야 분후 자척골을 뻔했어 야 분후 자척골을 뻔했어 그런거 같아 역대 자척골할 때 레전드인데 역대 자척골할 때 레전드로 나오지 그렇죠 항상 나오지 클립이 나오겠지 맞아요 맞아요 뭐 어쨌든 전반전은 지금 우리 같이 보신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만큼 아주 경기 양성 자체가 재밌게 치고받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후반전도 저는 비슷한 양성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양 팀 교체 카드 폭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누구를 또 교체 투입을 시키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충분히 재미를 줬고 결승전을 기대케 하는 딱 전날에 펼쳐지는 3,4위전이라는 느낌이 날 만큼 재밌었는데 후반전도 선수교체도 좀 시원스럽게 하고 아마 그렇겠죠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후반전도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죠 슛스슛 와아아아아아아아 역그물 역그물이네 아우 씨 야 오르샤 미쳤다 아 9절이네 왜 막아 뭘 왜 막아 아 이거 그냥 본인이 약간 그랬나보네 뭐 따로 아 뛰면서 야 이거 일주일 뒤에 리그 다시 시작하는데 아하 아하 와 방금 급한 오디언 아닙니까 와 와 와 저기까지 오버레핑해가지고 야 야 그바라디올 저 소심바라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월드 월드컵 벨트센터백이에요 인정 진짜로. 인정. 이제 올라와야 돼. 네. 우와! 그만할게요! 이거 핑계자! 오! 아니래! 오! 아니래! 우와! 알베르투가 아니래! 와, 오레샤 패스 진짜 좋았는데. 우와! 있어요! 우와! 이런 거지! 와, 막았어요. 오, 참아. 오, 방금 장풍 선거 아니야? 방금? 오! 아, 하킴이. 배결장. 이렇게 턱 했는데, 나생칸? 했네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깜짝이야. 왜 그래? 아, 저 네이버 화면에 누가 들어오고 있길래. 굳이. 아, 나는 이렇게 잘했어. 아니... 나는 얘가 갑자기 무슨 귀신뻘처럼. 이래가지구. 깜짝 그랬다고! 아, 이게 네이버가 조금 늦어요, 영상이. 그니까 나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거잖아. 개없이네. 아, 그 장면. 야, 모드리치 씨. 와, 진짜. 진짜 아, 그 장면까지 가려고 그랬어, 압박으로. 와, 또 끌었어, 끌었어. 모드리치가 저렇게 뛰는데 동생들이 더 뛰지. 모드리치 진짜 너무 잘한다! 코바치치! 저거 마지막에 코바치치 툭!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접는 거 대박인데? 윗검을 맞고 나온 거죠, 지금? 와 개미쳤다! 엔네시리 진짜 점프력 좋다! 이거 혼자 뛰어오른 거 보면 봐도 지금 높이 이거 낮았으면 리바코비치 반응 못했다, 진짜로! 근데 이거 페리시치가 경합을 해줬어! 와... 끝! 코라티아 3위! 코라티아 3위! 대단하다, 대단하다! 2위로 이어서 3위까지! 코라티아 진짜 강한 나라다! 코라티아랑 이제 모르코 경기 끝이 났고요! 어... 4위 모르코, 3위 코라티아! 뭐... 경기 스코어는 이미 2대1로! 전반전에 기록이 됐었던 득점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오르시치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고 뭐 MOM은 어떤 선수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르시치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어쨌든 정말 결승골은 없기 때문에 팀이 이기는 골은 없다는 점에서 오르시치의 원더골은 아마 많은 팬들에게 또 이번 대회에서 나왔던 멋진 골로도 분명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코라티아가 앞서고 있는 채로 후반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무리해서 압박을 하지 않고 물러서는 선택을 좀 했어요! 물러서서 모로코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모로코의 중앙만 틀어막으면 우리는 상대의 크로스를 그바르데올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드리치의 수비와 페르시치의 수비와 코바치치의 수비와 또 오르시치의 역습에서 이번에 또 영리한 판단들이 후반전에 꽤 많이 나와서 여러모로 이렇게 재밌었던 크로아티아의 후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바르데올도 선축구 기록했고 오늘 너무 잘해서 그바르데올을 받을 수도 있겠다! 누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가 이제 그 메시의 호위무사가 이제 훈련이다! 얘기했듯이 모드리치의 호위무사는 이제 오르시치였다! 오르시치다! 지금 하다보면 우리 오르시아! 네! 어쨌든 임팩트는 너무 좋았고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월드컵이든 유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제 네이션스리그는 사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게 증명이 됐지만 어쨌든 메이저 토너먼트 대회 나왔을 때 이 팀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은 이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회 연속으로 2위 3위 일단 뭐 후반적 경기 얘기를 하자면 2대1 상황에서 사실 축하쿨이 굉장히 필요했던 경기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막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피로랑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좀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크로아티아는 좀 현실적으로 축구를 했고 그게 될 수 있었던 건 아까 뭐 그바르드 수비 얘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들이 참 좋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크로아티아는 높이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모로코 선수들을 피지컬로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모로코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판정에 좀 항의를 했던 거는 상대 경합이 좀 깊게 들어왔다 우리한테 반칙 몇 개 안 불어졌느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논란이 됐었던 이제 페네틱의 의심 장면은 보기에 따라서 주심에 따라서 좀 다른 판정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판정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저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방 판정이 논란이 많았네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냥 기준이 그랬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이 주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크로아티아는 그 성향을 조금 더 활용을 잘한 거고 모로코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거고 약간 말린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모로코는 이번 대회 최고의 입연의 팀으로 맞아요 네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다음 월드컵이 더 기다려지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도 잘 보면 지역 예선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모로코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이번 월드컵에 못 나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코트리브와르 응 공격진이 진짜 훌륭하고요 물론 이제 세대가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해요 나이를 봤을 때 나이지리아 그 월드컵에 항상 나오던 나이지리아가 이제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슈퍼 이글스 네 살라가 있는 이집트로 못 나왔어요 이집트 이제 쌀 가는 팀이 넘어서 또 못 나와가지고 이런 팀들의 경쟁을 보면은 여러모로 아프리카도 참 대륙간 내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해서 모로코도 이번에 좋은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예선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팀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파킴 지혜씨의 이변의 활약 지혜가 아닌 지혜씨였다 과연 다시 지혜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혜씨로 이제 온다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제 딱 봐도 모로코에선 좀 더 본인이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극적으로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뛰는 거니까 본인이 뭔가도 동기부여가 잘 돼있는 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역할에도 첼씨에서는 좀 더 마무리를 위해서 위쪽에 대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로코에서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근데 첼씨는 아래로 지혜씨가 내려오려고 해도 그 역할을 할 선수들이 이미 많아요 사실 뭐 조르진유가 일단 강호를 하고 있고 니스 제임스도 있고 백3 기준으로 오른쪽 센터백도 올라와서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씨가 좀 더 위에서 파괴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모로코의 지혜씨와 첼씨의 지혜은은 맡은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첼씨에서는 그동안 지혜씨를 못 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3, 4위전 종료가 됐고 충분히 내일 결승전을 위해서 뭔가 축구팬들이 예열시킬 만한 그런 좀 뜨거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일 저희는 라이브 1시간 전에 키우고 1시간 전에 켜가지고 이것저것 월드컵 관련 마무리하면서 소통방송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결승전까지 같이 볼 예정이니까 푹 쉬시고 내일 또 저희랑 경기 보러 같이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사진전 진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르샤! 하이브 오르샤! 전남 울산 오르샤! 음